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수 순천갑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친일 독재 미화로 논란이 된 뉴라이트 사관 역사교과서가 등장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학력평가원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전문가들과 함께 이 교과서를 검증한 결과 3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 지필 기준에 맞는 무난한 서술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검증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수준 이하의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준비하며 심각하게 발견한 문제는 바로 여순 사건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문제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뿐만 아니라 동아출판, 시마스, 리베르, 비상교육 교과서에서도 여순 사건을 뿐 반란, 반란가담자, 반란가담 혐의자 또는 톡도로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 특히 교육부의 여순 사건에 대한 왜곡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교과서 선택 절차에 들어갈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절대 선택하지 말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순서대로 주철현 위원장님의 모든 발언부터 기자회견 낭독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여순 특위 위원장님이신 주철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양엽 특위 위원님 오셨습니다 조계원 특위 위원님 오셨습니다 문금주 특위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인 권혜임 위원님 오셨습니다 자문위원인 서장수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철현 위원장님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 유당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순 사건은 과거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는 이를 여순순천 11.19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여순 사건 특별법 역시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해복하기 위한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이전 검정 교과서들은 여순 사건을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의 무장봉기로 서술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발행을 시도하면서 퇴행적으로 반란이라는 낙인을 찍는 역사 왜곡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본기는 역사적으로 불의에 한가하고 시대의 변형을 추구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반면 반란은 퇴제 전복이나 정권 탈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영원히 방치하는 만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역사 왜곡 시도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여순 사건이 다시 반군과 독도로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순 사건 작성 계획단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4년대의 무장 공기를 14년대의 반란으로 진압을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를 인간인 가담도로 바꾸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유라이트 사관을 주입하며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또 하나의 퇴행적 역사 왜곡이며 2021년 6월 29일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한 여순 사건 특별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진상규명 노력과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는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려는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순 사건을 왜곡하고 그로 인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에 왜곡된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재고 여순 사건 법정 조사기간이 마감됩니다 현재 국채 행안이 여순 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조사기간이 10월 5일로 임박한 만큼 개정안에 신속한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온전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순 사건 유족회 순천 이사 권혜임입니다 기자회견은 낭독하겠습니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요순 사건 반란 등 표현 즉각 삭제하라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요순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최근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겔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검정을 통과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요순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요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군, 반란폭도, 반란세력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마스 한국사 교과서는 반군과 반란폭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동아출판사는 반란세력, 반군, 반란가담자, 반란가담혐의자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리베르와 뉴라이트 교과서로 지목받은 한국학력평가원도 반군, 반란가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상교육 역시 반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4개 발행사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표현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의 교과서가 요순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순 사건 여수 유족회장 수장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순 사건 왜곡 시도는 이뿐만 아닙니다 정부 여순 사건 위원회 진상 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단장을 맡은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회학 발기인이며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장은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를 주도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정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집필진위로 참여한 자입니다 남강규 한국보호나케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500인에 참여했고 양영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시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 출신입니다 김영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과 남정옥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5월 한 토론회에 참석해 제주 4.3 보고서와 특별법은 자파 세력에 불리한 것은 빼고 미화, 과장, 조장하는 기법이 곳곳에 심어져 있다는 망언을 사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도한 조사 과제는 더욱 악랄합니다 이들은 비극적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밝히려 하지 않고 여순 사건을 공산주의 반란으로 몰아가며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작성기획단은 과제 선정 과정에서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 봉기에서 14연대 반란으로 진압을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꾸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4연대 반란의 발생과 확산 및 정부의 조치와 군의 토벌 과정 과제는 공산주의 혁명전략 행위자들의 소영웅주의를 포함해 조사하도록 명시했고 14연대 반란과 외부 행위자들의 개입 범위와 역할 과제는 남노당과 북한, 소련 및 중공의 역할을 규명토록 했습니다 14연대 반란과 지역민 및 자익단체의 개입 범위와 역할도 조사 대상에서 포함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여순 사건 관련자들의 활동과 토벌작전 여순 사건 재수사들의 혁무소 내 소요폭등 사건으로 조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전남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권양엽입니다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2021년 6월 2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동안의 진상규명 노력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무자비한 만행입니다 특별법은 여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으나 왜곡된 교과서 서술은 이러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여순 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의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수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해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그 어디에도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순 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곧 각 학교 운영위원회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여순 사건을 왜곡한 교과서를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뒤틀린 역사관을 주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도하는 여순 사건 진상조사기획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도하는 조사가 조사기획단은 특별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편향적이며 불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반드시 배제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새로운 계획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순 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10월 5일이면 정부의 여순 사건 조사기한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접수 사건 중 총 7465건 중 심의 의결 건수는 886건으로 11.9%에 불과합니다 법정기한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여순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조사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작성기획단의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바로세우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민수, 김문수, 위원 권향협, 문금주 조교원, 박정현, 양부남 국회의원, 권혜임 민간위원, 자문위원 서장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